Like an arrow in the cool sky 또 하늘을 통 날아갔지 On my pillow, on my table Yeah, like a song like this again 이 음악을 들려 너에게 나서 갈게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듯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곁에 안 변했네 처음 다행인 장기 녹화돼서 무대에 올라갈 겁니다 마마에 제가 체크를 못해서 저 대신 민윤기 아바타가 등장하는데 제가 TV를 보는데 전혀 무대가 없는데 무대에 제가 있는 거는 한 번 더 경험해보면 되겠네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